안녕하세요. 4일 육아무가 수업이 되겠습니다. 흙이 둘 차례입니다. 최선의 수를 찾아 100을 잡아보세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육아무가라는 뜻을 알아야 되는데요. 육아라는 건 집이 있다는 뜻이고요. 무가라는 건 집이 없다는 뜻인데요. 바둑에서 수상전 할 때는 집이 있는 사람이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이곳에 두면 흙은 집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흙이 1번에 뜨고요. 이곳에 두면 흙은 이곳이 이렇게 집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100은 들어갈 수가 없죠. 100이 단수를 치고 싶어도 이렇게 2를 단수를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흙이 잡게 되니까요. 이렇게 집을 만들면 이 100은 죽은 모양이 됩니다. 이곳에 두면 흙은 집이 생겼죠. 한 집이 생겨서 이제 100이 죽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흙이 이곳에 두면 됩니다. 지금은 흙이 어느 곳에 집을 만들어야지 이 100을 잡을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이곳이 되겠죠. 이곳에만 두면 흙이 이곳에 뚜면서 집이 됩니다. 집이 되면 100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1번으로 떠버리면 100은 이 돌을 잡아야 되는데 잡을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바로 이곳. 흙이 한 집을 만들어서 유감과 불상전. 집이 있는 사람이 이긴다. 지금은 어디에 떠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곳에 두면 흙은 집이 생기죠. 이곳에 두면 100은 죽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흙은 이곳에 두면 됩니다. 지금은 어딜까요? 지금은 상대방 이곳이 집을 만들어주면 안 되겠습니다. 이곳이 옥집이 되면서, 100의 이곳이 옥집이 되면서 나는 이곳이 집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이 100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에 딱 두면 이곳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곳이 옥집이 되었죠. 가짜 집이 되었습니다. 옥집이 되었으니까 100은 수상전을 할 수가 없어요. 100은 죽은 모양이 되고요. 죽은 모양에서는 흙이 반드시 이곳을 뚫으면 되겠습니다. 이곳을 뚫어서 흙은 집을 만들고, 100은 집을 없애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어딜까요? 이곳이죠. 이곳에 흙이 집을 만들면, 한 집을 만들면, 흙이 뚫어서 한 집을 만들면, 이곳은 어떻게 됩니까? 이곳이 옥집이 되어버립니다. 가짜 집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200은 죽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흙은 1번에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지금 흙이 어딥니까? 보이시죠? 이곳을 집을 만들면서 100의 집을 없애는 곳.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흙이 1번에 이렇게 뚜면, 흙은 집이 생겼고, 100이 집이 없으니까, 100이 죽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수상전을 할 때는 집을 만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수상전을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도 어떻습니까? 이곳이죠. 이곳을 옥집으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100의 집을 옥집으로 가짜 집으로 만들고, 바로 이곳. 이곳의 흙에 한 집을 만드는 곳. 보이시죠?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뚜면서 흙은 한 집을 만들고, 100은 옥집을 만들고. 그래서 흙이 이기게 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흙은 이곳이죠. 흙이 이곳에 뚜면 100을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흙은 이곳에 한 집을 만들면, 육아무가로 흙이 이기게 되겠습니다. 4일 육아무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둑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